안녕하십니까. 희엄팀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4월 FMC 회의가 이제 열리죠. 이번 주는 FMC 회의 주간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FMC 회의 주간에는 주가가 좋지 않다. 왜 그러냐? 눈치가 있어야죠. 사실 이 시기에 미국의 연진위원들이 모여서 향후에 통화를 어떻게 관리할지 회의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막 하늘을 찌르며 올라가고 있으면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이럴 때 주가가 좀 쉬어져야 나중에 얘기할 때 당분간은 테이퍼링 없고 금리 인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가가 하루에 3%, 4%씩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니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데 테이퍼링 안 해요? 금리 인상 안 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연진위원들이? 장난해?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증시가 쉬워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FMC 회의에는 지금 그렇지만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올 수가 있죠. 이분들이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돈을 더 풀겠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분들이 테이퍼링 안 하겠다.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지금은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발 최대한 시장에 젤을 뿌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래도 악재를, 젤을 뿌리죠. 젤을 뿌릴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전망을 평가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너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가 돈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통화 유통 속도가 매우 느려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통화 유통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지고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클 것 같아요. 라고 연준이 FMC 회의에서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진짜 난리납니다. 그럼 결국 뭐냐? 기준금리 올린다는 뜻이에요. 명목금리 올린다는 뜻입니다. 테이퍼링 하겠다는 뜻이에요.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뜻이에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의 퇴째만 나와도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테이퍼링 생각 없습니다. 기준금리 올릴 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이 최선입니다.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락합니다. 근데 일단 4월 이번 달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 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6월은 돼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IOER 조정 가능성입니다. IOER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고요. 자, 얘가 지금 문제예요. 미국이 단기 국채 금리를 보면은 1개월물, 3개월물 이런 거 보면은 금리가 매우 낮아요. 아무래도 단기 자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국채를 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입니다. 잘못하면 이러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는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내려가면은 어? 이거 망신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IOER을 인상하는 거죠.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인상이 된다는 건 항상 모든 금리가 그렇지만 금리가 인상한다는 건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물론 IOER은 아주 초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상된다고 해서 유동성이 큰, 엄청난 타격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올라가면 주가는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올렸다는 얘기는 혹시 테이퍼링은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IOER 조정을 한다. 인상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좀 문제 됩니다. 자, 아무튼 FMC 회의에서 악재가 나온다면 재를 탁 뿌린다면 먼저 지표가 선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표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질금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준금리지만 기준금리는 지금 고정이 돼 있죠. 당분간은 올라갈 예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명목금리가 있지만 명목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명목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는 못 올립니다. 별로 안 좋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실질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주가는 좋습니다. 실제로 3월 말부터 첫째까지 실질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 신흥국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입니다. 신흥국 주식시장 같은 그런 위험자산들은 실질금리가 내려갈 때 좋죠. 그리고 실질금리는 무엇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바로 또 금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금리가 내려갈 때 금 가격이 좋죠. 최근에 보면 금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쯤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4월 초에 말씀드렸어요. 4월 2일인가 그때쯤. 영상도 있고 아마 블로거도 있을 텐데. 자 이제 실질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자 이번에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신흥국 증시가 이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 증시도 이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이 약간 하락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역시나 금 가격이 하락하니까 한국 증시도 조정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그거죠. 자 금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도 하락을 했는데 그럼 금 가격이 이렇게 다시 쭉 빠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것인가 어떤 쪽이 맞을 것인가 저는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락은 물론 FOMC 이번 주 FOMC 회의의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10년 물의 국제금리 명목금리죠. 명목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하락은 하진 않고 있지만 아니 아직도 상승은 하진 않고 있지만 명목금리 이미 지금 최근에 돌아섰단 말이죠. 이렇게 섰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지금 금 가격도 내려간 거죠. 그러면 아니 미국 10년 물 국제금리가 왜 올랐을까 갑자기? 쭉 하락해 오다가 이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번 주에 상승할까요? 이거는 이런 거죠. 채권시장에도 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채권시장에도요. 공매도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얘들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 FOMC 회의에서 만약에 FOMC 위원들이 한마디만 딱 해줘도 금리는 딱 튑니다. 테이퍼링을 한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앞당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물가 상승이 뭐 위험할 것 같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예상보다 너무 좋다. 이런 말만 해도 금리는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한번 배팅해 볼만 합니다. 그 투기 세력들이 지금 배팅에 들어온 거죠. 배팅이 들어오니까 금리는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주인의 의원들이 FOMC를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딱 그 어떤 누가 얘기를 해도 딱 답정롱만 하면 됩니다. 미국 경제 뭐 괜찮긴 한데 지금 테이퍼링 시기야 아니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우리 걱정하지 않아. 테이퍼링 우리가 충분히 원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안 해. 기준금리 인상 안 해. 이렇게 계속 닥점 넘어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인터뷰할 때 그러면 이거 다시 꺾여 내려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달러지수도 반동을 하고 있어요. 달러지수가 왜 반동할까요? 달러지수가 반동을 하기 전에 그동안 왜 하락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달러지수가 하락한 이후 제가 3월 2분기부터 달러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유로화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이 2분기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유로화가 좋아지면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달러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쭉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 반등을 왜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MC 회의에서 만약에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다. 아니 FMC 회의는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면 뭐가 축소가 되겠어요? 달러가 축소가 되겠죠. 달러와의 유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환투기 세력들, 외환투기 세력들이 지금 FMC 회의에서 한마디만 해줘도 달러가 딱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FMC 회의원들이 딱 아 난 절대 안돼 아직은 안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얘네들은 다시 쇼커버 해야 됩니다. 다시 내려가겠죠. 아무튼 지금은 투기 세력들이 금리와 환율을 살짝 반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금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흥국 시장들도 조금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참새들이 방앗권에서 열심히 모의를 쪄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의는 독이 들어있는 모의인지 아니면 진짜 모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이 든 모의이면 참새들은 다 죽어 나져뻔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고요. 이 투기 세력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 연준위원분들이 꿋꿋이 방어를 해갖고 얘네들을 다시 그냥 싹 다 쇼커버링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락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우리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도 봐야죠. 한국은 3년 국채금리를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왠지는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국 3년 국채금리는 어떻죠? 쭉 하락하고 있네. 반등 안 하네요. 반등 안 해요. 반등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FMC 회의에 지금 영향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지금 안 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사실 이 4월달에 FMC 회의에서 특별히 말 나올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이유가 덥고 투기 세력들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빠지고 있으면 3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국채금리에 영향은 없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왜 빠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는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질까요? 한번 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시아를 먼저 보죠. 어저께 수요일 날 아시아 시장 봅시다. 상해 올라갔죠? 일본 올라갔습니다. 홍콩 올라갔고요. 인도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인에 빠졌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기사가 나올 때 그때는 약간 하락 중이었는데 나중에 상승했습니다. 다 상승했어요. 다 상승했어요. 대만은 하락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시아에서 빠진 게 대만하고 한국만 하락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여기 안 나온 베트남 호주 이런 거까지 다 올랐어요. 아니 FMC 때문에 빠지는 건 왜 우리만 빠지는데 심지어는 대만은요 0.1% 하락했어요. 0.1% 0.1% 솔직히 하락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코스피 1.06%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국이 수요일 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1위가 코스닥 2위가 코스피입니다. 압도적으로 다른 애들은 다 상승했거나 그나마 하락한 대만이 0.1% 하락했는데 한국만 코스닥은 2.23% 코스피는 1.06% 하락했습니다. 그냥 한국만 폭락을 한 거예요. 한국만 그런데 언론에 나오죠. 이유가 뭐냐? FMC 회의 상승에 대한 차익실형 공매도 우려 일단 첫 번째 FMC 회의 FMC 회의가 한국에서 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만 미국 영향받나? 아시아에서? 아니죠. 이건 뭐다? 아니다? 아니다. 상관없다. 상승에 대한 차익실형 상승에 대한 차익실형 상승에 대한 차익실형 근데 왜 아시아에서 한국만 빠졌는데?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 어디였죠? 대만입니다. 대만은 진짜 4월달 증시를 보면 쭉쭉쭉 계속 올랐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계속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런데 대만 0.1% 빠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왜 한국만 그렇게 빠져? 자 공매도 우려 이거는 그나마 말이 되긴 됩니다. 한국 공매도 우려 다음주 5월 3일부터 공매도 시작하니까 다시 재개를 하니까 공매도 때문에 걱정돼서 빠졌다. 물론 이건 말은 됩니다. 말은 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공매도를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합니까? 외국인들이 불리할까요? 기관이 불리할까요? 아니요. 얘들은 좋아요. 꽃놀이 패죠. 공매도는 개인한테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 대하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교수부터 나와서 얘기했잖아. 공매도의 장점과 유리한 점 무슨 기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했잖아. 공매도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왜? 니들한테는 좋으니까. 외국인도 외국인 기관이죠. 기관은 한국 기관이고 얘네들은 공매도가 있는 게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은 공매도가 있는 게 좋다 나쁘다. 무조건 나쁩니다. 우리한테 좋을 수가 없어요. 뭐가 좋아 좋기는. 그런데 자 보세요. 공매도는 빠졌다? 그런데 수요일날 외국인이 6천억 팔았네? 기관이 4천3억 팔았네? 개인이 1조를 샀네? 아니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 공매도 무서워. 아 공매도 싫어. 나 공매도 되기 전에 빨리 팔래 하고 판 거예요 지금? 개인은 와 공매도 된다. 신난다 하고 1조 산 거야 지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물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간접적인 이유는 됩니다. 간접적인 이유.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한국만 왜 이렇게 빠진 거야? 한국만 왜 이렇게 빠졌냐? 제가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자 여기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음모론 플러스 제 생각입니다. 한국 시장이 수요일날 하락한 이유. 자 시작합니다. 신용미수를 털기 위한 겁니다. 신용미수. 왜냐? 코스닥이 지금 대폭 하락했어요. 코스닥이 지금 2.23% 거의 1133종목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상승할 때도 절반은 하락했어요. 하락할 때도 절반은 하락하고 코스닥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 애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일날 대폭 하락했죠. 이 과정에서 어떤 애들은 지금 10에서 20%까지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 이상 하락한 애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부터 반대매매 위험상황에 들어가서게 됩니다. 반대매매 위험상황.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반대매매 나온다. 이번에. 빠르면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나올 수 있고요. 신용수탄동매매가. 아니면 금요일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매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나와야 되는지. 이거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만 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거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 최근에 보면 신용미수가 좀 올라갔죠. 코스닥 장고율은 특히 3.0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반대매매가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사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신용미수를 털고 가는 게 좋긴 좋습니다. 5월달에 상승을 위해서는. 이건 잠시. 그중에 급등 종목 한번 설명드리고 갈 건데 이런 와중에도 급등한 애들이 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게 스푸트니코 백신과 관련된 이런 백신주. 그리고 여전히 대선 테마주 몇 개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급등주에 드디어 실적 종목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철강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그리고 조선 종목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1분기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온 게 암울앱 그룹 두산 그룹 1분기 실적 매우 좋게 나와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아무튼 실적이 좋으면 이제부터는 실적을 간다. 실적 좋은 종목이 잘 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선물 선물 나오는데 선물하고 옵션에서 제가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나온다고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무려 9,791억을 매도했습니다. 그걸 수량으로 바꾸면요. 9,140개약입니다. 9,140개약을 매도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량이냐면 4월 22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4월 27일 화요일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선물 수량을 비탑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주 화요일까지 매수한 선물을 수요일날 하루만에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싹 다 청산했어요. 근데 이걸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런 짓을 했어요. 그 전해부터 그 전주부터 매수한 거를 하루에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계속 이런 짓을 싹 2주 연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선물을 매수한 다음에 수요일을 그걸 다 청산해버려요. 그걸 2주 연속했어요. 자 또 한가지 이 와중에 미니 선물은 매수했습니다. 대략 매수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외국인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이상한 짓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매수하면서 미니 선물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되면 그리고 수요일 되면 선물은 매도하면서 딱 청산하고요. 미니 선물은 매수하면서 다 청산합니다. 이거를 지난주 수요일과 이번주 수요일 똑같이 했어요. 즉 선물은 주가를 올리면서 선물을 매수해서 같이 주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매도 치면서 청산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켜요. 다시 주가를 올리면서 선물을 매수합니다.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청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니 선물은 해지용으로 건 것 같아요. 해지로 선물을 매수할 때 미니 선물을 매도. 공매도가 안되니까 미니 선물로 매도를 친거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걸 청산할 때 얘도 청산해서 청산한거죠. 이런식으로 선물과 미니 선물을 통해서 계속 매수청산 매는 거꾸로 매도청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모른 채로 넘어가셔도 돼요. 아무튼 중요한건 뭐냐 선물과 미니 선물을 청산했다. 자 근데 중요한게 있어요. 이걸 왜 수요일날 청산할까 왜 수요일날 수요일이 무슨 날인가 수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은 무슨 날이죠 특별히 없어요 근데 중요한게 있어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위클리옵션 마감일이 목요일입니다 위클리옵션 위클리옵션은 옵션이죠 옵션인데 딱 일주일간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금 월 화 수 목 딱 이렇게 딱 5일간은 5일짜리 옵션입니다 옵션은 아시겠지만 레버리지가 엄청나죠 몇십배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딱 일주일간 일주일에 딱 만기가 와요 예 그래서 일주일 안에 딱 결판을 내야 되는 옵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파생상품 중에서 가장 극악의 위험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단기간에 모든게 결정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주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위클리옵션 포지션 지번주에 뭐였죠 하방입니다 하방인데 주가를 월요일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쫙 하락시켰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위클리옵션을 먹겠죠 지난주도 외국인들이 위클리옵션을 먹었고요 이번주도 외국인들이 위클리옵션을 먹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이 위클리옵션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거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위클리옵션의 상대방은 당연히 개인도 있지만 기관이죠 기관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럼 기관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손해를 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럼 그 기관은 어디에서 이익을 볼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뭐냐 반대매매 다시 한번 설명드릴거에요 그래서 자 증시주변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4월 27일거에요 4월 27건데 화해일거죠 화해일거 투자자예탁금은 70조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SKIT 초연장업 때문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RP, 미수금 다 하락했어요 뭔가 느낌이 쌓은거죠 쌓은거니까 지금 다들 돈을 빼고 있는데 뭔가 반대매매 날거 같은 상황이니까 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신용용자가 23조를 넘었죠 투자자예탁금이 지금 SKIT 철학 때문에 거의 70조 욕박했지만 솔직히 이전에는 지금 60조 까지 내려갔었어요 보통 65조에서 60조 사이 왔다갔다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신용용자보다 투자자예탁금이 이게 1대 3정도 일대는 얘를 용납해주지만 그걸 벗어나면 신용용자를 때려버립니다 근데 보통 이게 투자자예탁금이 65조정도 간다고 했을때 신용용자가 22조까지 가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23조로 넘어가는 순간 저번에도 그렇지만 때려맞습니다 지금도 지금 23조 넘어갔죠 때려맞기 딱 좋아요 반대매매 탈기 딱 좋다는거죠 아까 말씀드린거 다시 종료들 하자면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에 주식을 사고 특히 월요일날 주가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주가를 최대한 올렸죠 주가를 주식도 사고 특히 선물을 삽니다 선물도 계속 샀죠 화요일까지 선물을 계속 샀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주 수요일날 때리고 나서부터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선물을 사고 월요일은 주식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날 주식이랑 선물을 모두 때리면서 주가를 박살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뭘 먹을 수 있냐 목요일날 위클리옵션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위클리옵션에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기관한테 협조를 해줬으니까 기관도 같이 주가를 하나 시키는데 도움 주셨으니까 그래서 반대매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 반대매매를 통해서 기관이 손해본거를 기관이 얻어와야 되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위클리옵션을 통해서 외국인은 기관한테 이익을 얻고요 그 대신에 기관이 이익을 얻도록 외국인이 도움을 주겠죠 주가 하락을 통해서 반대매매 나오게 하고 그럼 그 기관은 개인의 반대매매를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메꾸면서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윈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 음모론이기도 해요 이게 밝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했던 이 음모론이 진짜다 100% 맞는 사실이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탁 모여가지고 골프 치시면서 아 요번에 좀 위클리옵션을 밀어주세요 반대매매 나오게 할테니까 그것 좀 드시고요 이게 했다는게 진짜 밝혀진다 이러는 순간 감옥관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질 수는 없겠죠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돌아가는 판대기를 볼 때는 아주 아주 이런 판대기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냐 자 우리가 볼 건 뭐죠 반대매매 나오는지 보면 되구요 반대매매 나오는데 그 반대매매를 누가 먹냐 기관이 먹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1월달에도 반대매매가 나왔었죠 그때 기관이 낼름 받아먹었죠 금융투자가 그래서 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간다면 얘들은 이미 짜고치는 고소득을 치고 있는 거고 개인들은 이 상황에서 눈뜨고 코를 베이고 있고 귀를 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눈뜨고 코를 베이고 귀를 잘리냐 사실요 이 상황에서 눈뜨고 코를 베이고 귀를 잘리는 건 누구다 신용으로 주식하는 분들 뿐입니다 신용 안 쓴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신용 안 쓴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왜 얘들이 지금 반대매매 왜 지금 반대매매를 노릴까 바로 이겁니다 SKT 청약자금에 돈이 왕창 몰렸어요 지금 이쪽으로 돈이 몰렸죠 이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개인자금들이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청약 졌는데 어 주가 빠지네 야 청약자금 돌려주세요 나 주식사계 한다고 돌려주나요 그거 안됩니다 예 그거 안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청약자금에 넣었으면 돈이 묶인 겁니다 그게 지금 수십조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작업이 부족해요 그리고 다음주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세상에 망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최근에 언론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오늘 기사 보세요 공매도 다음주에 공매도가 오면 마치 저승사자가 오는 것처럼 겁을 막 주는 기사들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으면요 개인들이 다 팔았어야지 왜 외국인들과 기관이 팔았냐고 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못할까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사기를 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음주에 공매도가 시작하는데 공매도 대기 전부터 이렇게 주식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서 주식을 하겠어요 못사합니다 못사해요 무서워서 못사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한지 최근 1년 사이에 주식한 분들은요 공매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공매도가 작년 1월부터 금지였잖아요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있어서 공매도는 내가 특히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은 공매도가 해보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거고 위험한 상품이던데 내가 그동안 돈 번 게 운이 좋았기도 했지만 공매도가 없을 때 돈 번 거였네 야 이제 공매도 시작하니까 난 이제부터 위험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주가가 하락한다고 지금 공매도가 다음주에 시작하는데 지금 돈을 확 지르면서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못삽니다 딱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매매가 나오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주가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매도의 위협이죠 그렇게 주어서 반대매매가 나오게 할 거고 자 그 반대매매는 누가 먹을까요? 저는 그걸 기관이 먹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매매는 이번에 분명히 나오고 그 반대매매는 기관이 먹습니다 분명 먹을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모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웨인도 먹고 우리 기관님들도 먹고 손해는 누가 뭐냐? 신용으로 주식 사는 분들만 박살 나는 거죠 딱 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가 된다면 지금 현금은 있는데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살 기회가 없었다 하는 분들은요 지금 반대매매가 나온다면 기회입니다 반대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는 바가 있어요 어떤 반대매매는 언제 나오고 어떨 때 나온다 일단 중요한 건 뭐죠? 반대매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반대매매는 스탕롬 반대매매입니다 이게 이제 대량으로 나오죠 이건 보통 오후 2시 전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전후에 갑자기 주가가 쫙 빠진다 오늘이나 내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거는 스탕롬 반대매매가 나온 겁니다 이거 나오면 보통 요즘은 그래요 예전에는 이거 나오고 또 하락하고 이거 나오고 또 하락하고 막 하는데 요즘은 이거 한 번 정도 나오면 이제 거의상 조정 안 합니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가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탕롬 반대매매 나오면 그때가 딱 기회입니다 그래서 2시 이후에 만약에 현금 갖고 있거나 종목이 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2시 이후를 노려보세요 그때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다? 그때 들어가시면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못 믿겠는데 이제 뭐 공매도도 시작한다고 하고 아 주식이 이제 이대로 하락장 갖고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영업이익 실적입니다 예상치는 1분기 23.23조 천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25조 8천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11.8% 더 높게 올라갔어요 좋죠 그럼 무슨 얘기냐 주가는 원래 예상치를 따라가죠 그럼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 예상을 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실적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뭐가 되죠? 이 PER이 내려갑니다 PER이 내려가서 지금 13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15까지 갔던 게 사실 한국의 PER은 최고 높으면 한 16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6.2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14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어떡해 다시 14, 15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올라가도 됩니다 네 그럼 뭐냐 코스피는 3300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이 이제 끝난 거냐? 안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EPS죠 자 EPS 그래프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뭐에 선행한다? 실적에 선행한다는 건 가장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바로 EPS와 코스피의 선행 차트입니다 이거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좋습니다 실적에 선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2분기 실적은 어떨 것이냐? 좋습니다 그러면 중시가 이제 하락할까요? 아니요 벌써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더 올라갈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정말 아무리 양보하고 못해도요 3300원 뚫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3500까지도 갈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대매매 나온다? 좋은 기회입니다 현금 갖고 계시고 내가 관심 종목 있어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 종목 있다? 그러면 적극 매수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해서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